안녕하세요. 유스케치입니다. 원래는 더빙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과 동참하고자 이렇게 더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카이 코리아라는 패션 브랜드를 알게 됐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타임스퀘어에 항복을 알리는 광고를 한다든지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일을 모티브로 하는 회사 같아요. 그 수익금 일부는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불매운동 1순위 회사인 것 같아요. 앙심을 품은 몇몇 나라에서는 영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국제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카이 코리아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수익금 일부는 국제소송 후원금으로 쓸 거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도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번 계기로 후원을 하면서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제 그림도 보시면서 라카이 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 그림도 보십시오. 제 그림도 보십시오.